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이에 단체들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국 악화 부담은 양국대보다 더 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법과 달리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군 간 갈등이 컸고 대선 공약이었는지 여부를 넣고 논란도 있어 대통령이 더 숙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정은 빨랐습니다. 국회로 돌아가는 간호법은 제 표결 시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a 뉴스 원중입니다. mba 뉴스 원중입니다.